실전 모의고사 1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신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과정코드와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코드하고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기본키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정코드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수에 가서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죠. 필수 예로 바꿔주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교육신청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교육과정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과정코드필드는 공백을 제외한 영문자 또는 숫자로 네 자리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에다가 먼저 과정코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 가셔서 영문자 또는 숫자라고 했어요. 영문자 또는 숫자를 필수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기호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까지 해서 네 개 입력하시면 되는데 얘를 영문자의 경우 소문자가 입력돼도 대문자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로 바꿔줄 수 있도록 앞에다가 크다라는 부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문자 또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필수 A자 넣으시면 되고요. 자리수 네 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료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종료일 필드는 시작일 필드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일 필드 하나에만 작업하면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서 작업하는데 종료일 필드가 시작일 필드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 거라서 우리는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종료일 필드는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일 필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누가 종료일 필드가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하신다면 아래쪽에 있는 필드 속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있는 필드랑 같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려고 하니까 속성 시트에 오셔서 시작일 필드가 종료일 필드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종료일이 크거나 같다라고 종료일 필드는 시작일 필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되는 값을 제한을 두는 거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15부터 25 이하의 값만 입력받고자 합니다. 엔드라고 엔드를 이용해서 크거나 같다 15 엔드 작거나 같다 25 라고 하셔도 되고요. 비트윈 이용하셔서요. B E T W E E N 입력하신 다음 15부터 엔드 25까지 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고 만약에 범위에 벗어난 값을 입력하면 텍스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 가능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교육과정 테이블은 닫기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인적사항 파일의 데이터를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죠. 그 다음에 인적사항 엑셀 파일을 가져오니까 엑셀을 선택하시고 찾아보기 가셔서 C 드라이브 커말 1급에 설치해 놓으셨던 데이터베이스에 모의고사 폴더에 가시면 인적사항 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 파일의 데이터를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실 거예요. 첫 번째 거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그 다음 강사 명단에 있는 시트를 가지고 작업하라 하겠으니까 강사 명단 시트에서 다음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본키 없음으로 설정하라 하겠으니까 다음 누르고 기본키 없음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로 가져오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강사 테이블이라고 강사라고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침 눌러주시면 기존의 강사 테이블이나 커리에 겹쳐 쓰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테이블로 가져오실 거니까 기존 테이블에 가져오실 거라서 예 버튼 눌러주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테이블에 사실 실행하기 전에 미리 강사를 확인하셨으면 더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강사 테이블에 이렇게 가져와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사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사실 실행하시기 전에 강사 테이블 열어보시면 파일이 안에 내용이 없는 테이블이었어요.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육과정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교육과정 테이블에 감옥 코드 필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조회 속성이라고 했으니까 조회에 가셔서 콤보 상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콤보 상자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과 퀄리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행 원본으로 작성하실 거고 어떤 테이블이냐면 감옥 테이블을 가져다가 작성하겠습니다.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와 감옥 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가져온 열의 개수는 2개니까 2로 수정하신 다음 2개의 감옥 코드와 감옥 명을 가져왔지만 실제 저장이 되는 건 감옥 코드 첫 번째에 있는 열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열 너비를 각각 2cm와 4cm 열 너비에 오셔서 2cm, 그 다음에 세미콜론 4cm 2, 세미콜론 4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목록값만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목록값만 허용할 수 있도록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요. 저희 거 한번 데이터 시트 한번 보시면요. 감옥 코드에서 감옥 코드에서 목록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감옥 코드와 감옥 명이 나오고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행위 개수가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서요. 행위 개수는 여덟 개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2cm, 4cm 했으니까 목록 너비는 6cm를 줘서 감옥 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열 이름에 감옥 코드와 감옥 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신 다음 우리 감옥 코드에서 감옥 코드 감옥 명에서 11번까지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다 작업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수료 교육생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주본 폼을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지금 4번까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폼에 대한 작업이고요. 5번은 주본 폼에 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폼의 레코드 원본을 교육과정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시작일 내 내림 차수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가셔서 데이터의 레코드 원본을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 그럼 별표를 가져오시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작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하라고 했습니다. 정렬에서 내림 차순 시작일 필드는 정렬만 사용할 거니까 화면에 표시하지 않아서 체크를 해제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바꾸라겠어요. 폼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폼을 선택하시고 모두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가정 코드부터 강사 코드의 네 코드들이 여러 개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연속 폼 형식으로 보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폼 머리글에 CMD 조회라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하면 화면과 같이 기타 탭에 가셔서 컨트롤 팁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컨트롤 팁 텍스트에다가 조회 기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검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팁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하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폼 머리글 제목 레이블 폼 머리글의 제목 레이블이면 진행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진행 교육과정은 제시된 그림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아래 보니까 옆에 내용을 보니까 본문 데이터 표제 컨트롤만 본문 데이터면 가정 코드 그 다음에 감옥 코드에 해당한 표제 위쪽에 있는 레이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 코드부터 뒤쪽에 있는 강사 코드까지 선택될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목 레이블인데 본문 데이터 표제 컨트롤에 해당한 레이블만 선택하시고 배경 색깔 형식에 가셔서 배경 색깔을 여기다 직접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숫자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1, 6, 7, 6, 4, 0, 5, 7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색깔의 번호가 샵 99ccf로 바뀌어요. 그 다음 특수 효과에서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볼록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가정 코드부터 강사 코드에 대해서 색깔이 좀 채워진 거와 어떤 효과가 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포맷 머리글에 대한 네 번째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현재 작업하신 교육 과정에 대한 포문은 닫습니다. 수정하신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죠. 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포문에 대한 작업은 주번 포문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포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다섯 번째 문제 안에서도 네 개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TXT 속성 CT에서 확인해 보시면 TXT 0, TXT 2, 4, 6 네 개의 텍스트에 대해서 담의 지시 사항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언바운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랑 네 번째는 지금 보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을 통해서 값의 입력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텍스트 0번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 번호가 우선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테이블에 작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하시면 주민번호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주민번호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앞에 생년월일 6자리랑 하이픈 7자리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7개입니다. 총 14개의 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서 앞에 있는 생년월일 6개는 표시하고 나머지는 별표로 이렇게 처리하게끔 원본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텍스트 0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력하시는 거니까 등호가 필요하시고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거예요. 주민등록 번호에서 몇 글자를 6글자를 가져오면 앞에 생년월일 6개가 가져와지죠. 그 뒤에다가 연결해서 엠퍼센트 하이픈과 별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문자로 처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텍스트 2를 선택하시고요. 주민등록 번호에는 반드시 하이픈이 포함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선 검사 규칙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할까요? 주민등록 번호에는 하이픈이 반드시 포함된다. 그러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별표, 별표 사이에다가 하이픈을 넣어주면 돼요. 하이픈을 반드시 포함한다. 그 대신 문자 처리하기에서 큰 다운표 묶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포함시키고 엔드 두 번째 하이픈 뒤에는 반드시 일곱 글자가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픈 뒤에 글자 수를 7로 제한을 줄 거예요. 글자 수가 7개로 제한을 줄 건데 그 글자 수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전체 글자 수를 먼저 구해요. 주민등록 번호에 전체 글자 수를 구하면 몇 개예요? 14개죠. 14개에서 빼기 빼기 하이픈이 시작한 위치가 몇 번째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6글자랑 하이픈이 시작한 위치는 7번째거든요. 그럼 7번째라는 걸 어떻게 구하시냐면 INSTR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주민등록번호필드에 가서 주민등록번호필드에 가서 어떤 글자를 찾냐면 이 빼기라는 글자를 찾으면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줘요. 앞에 6글자 다음에 아, 7번째 있는데요? 라고 7을 빼준 값이 7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줘서 하이픈 뒤에는 반드시 7자리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2배가 되었을 때 빼기와 자릿수를 지키세요. 라고 문구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빼기와 자릿수를 지키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TXT4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문제상에서는 3번이에요. TXT4 컨트롤에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에 빼기가 하이픈이 낮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7번째 자리에 꼭 이게 나와야 돼요. 자릿수를 그냥 별표로 처리하지 않고요. 별표로 처리하지 않고 자릿수를 채워야 합니다. 라이크 연산지 아까는 그냥 우리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별표 빼기 별표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릿수를 7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6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글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빼기가 나오고 다음 글자는 어떤 글자 자릿수 그냥 나올 수 있도록 7번째 자릿수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미배가 되었을 때는 빼기와 그 다음에 자릿수를 확인하세요.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TX6번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 원본을 설정하실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가실 거고요. 컨트롤 원본에 입력하는 거니까 등호가 필요하시고 주민등록 번호 길이만큼 샵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샵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수를 넣어 주실 건데 글자 수는 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글자 수를 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글자로 채운다면 샵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하셨던 주범 폼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육과정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교육과정 폼의 머리끌 폼의 머리끌 오른쪽 상단에다가 오른쪽 상단 교육과정의 오른쪽 상단에다가 화면을 참조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옵션 그룹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옆에 전체 명령 단추 옆에다가 만들려고 되어 있고요. 옵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위쪽에 가시면 옵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그룹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각 옵션에 어떤 레이블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감옥 코드 시작일 그 다음에 종료일 그 다음 강사 코드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대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차례로 1,2,3,4의 값을 가지도록 하고 기본 값은 기본 값은 시작일이 선택이 되요. 라고 했습니다. 시작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각 옵션에 대한 값은 감옥 코드가 1 시작일이 2 종료일이 3 강사 코드가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 다음 누르셔서 옵션 그룹 이름이 위에 보면 정렬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항목이라고 입력하고 마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문제의 이름을 FRA 정렬이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을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세 번째 교육과정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교육과정 디자인 보기에 가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옵션 그룹에 대해서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이벤트에 가서요. 변경되면 애프터 업데이트에 가셔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갑니다. 옵션 그룹의 값이 변경되면 FRA 정렬 컨트롤 값에 따라서 다음표와 같이 해당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FR 정렬 컨트롤 값이 1이면 레코드는 감옥 코드의 필드에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1이면 감옥 코드 2면 시작일 3이면 종료일 4면 강사 코드로 그래서 오더바이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있는데요. 문제의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사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셀렉트 케이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FR A 정렬해서 값을 입력받습니다. 입력된 값이 케이스 1 이라면 정렬 하는 기준을 오더바이 감옥 코드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복사해서요. 2인 경우는 문제에서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3인 경우는 종료일로 기준으로 그 다음 다시 4인 경우는 강사 코드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셀렉트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셀렉트 그 다음 컨트롤 값에 따라서 다음표와 같이 해당 필드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셨고요. 그 다음 오더바이 속성을 추루 값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폼의 밑점 오더바이 속성을 추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브로시저 작성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교육과정 폼은 오른쪽 닫기 누르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 출석부에 대한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첫번째 1차적으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다시 정렬을 추가하셔서 순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룹 정렬 및 요약에서 가정코드 오름차순 그 다음 순번 오름차순 정렬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본문에 txt 성별 선택하시고요. txt 성별 컨트롤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남 0이면 여의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에 가신 다음에 직접 입력하실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iif iif 성별 필드의 값에 따라서 성별 필드의 값에 따라서 필드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리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머릿글에 페이지 머릿글에 txt 머릿글에 txt 가정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아 네 여기 txt 가정코드 그 다음에 txt 교육기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txt 가정코드는 과목명 가로 열고 가정코드와 같은 형식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확대 축소에 가셔서요.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 감옥명 그 다음 n% 연산자 연결하셔서 가로 열고 n% 연산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정코드 필드를 가져와서 n% 연산자 가로 닫고 작성합니다. 감옥명 가로 열고 가정코드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txt 교육기간을 선택하시고요. 교육기간은 시작일부터 종료일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하셔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시작일에서 그 다음 n% 연산자 물결이 표시가 됩니다. 큰 땀면 묶어서 물결 입력하시고 n% 연산자 종료일까지 필드명을 입력합니다. 시작일 종료일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까지 작업하셨네요. 다음은 가정코드가 바뀌면 새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가정코드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바닥글에 가셔서 페이지 바꿈에 가셔서요. 바뀌면 새 페이지니까 페이지 바꿈에 가셔서 바뀌면 구역후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코드 바닥글에 페이지 바꿈을 구역후로 바꾸시고 그 다음 보고서 바닥글에 보고서 바닥글에 화면을 좀 내렸을 때 보고서 바닥글에 되도록 설정하시고 txt 인원수 컨트롤에는 여기에 txt 인원수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있네요. txt 인원수 보고서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이 아니네요. 이게 가정코드 바닥글인데 txt 인원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에는 그룹별 인원수가 0명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 는 하시고요. 카운트 함수 이용하셔서요. 카운트 별표 그 다음 n% 연산자 다음에다가 명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n% 연산자 그 다음 문자 처리하셔서 명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성하신 내용을 잠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하시면 출석부 그래서 가정명 엑셀 기초 그 다음에 가로열고 가정코드가 나와있죠. 가정코드 시작일부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성별 확인해 보시고요. 성별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대한 먼저 가정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고 그 다음 같은 가정이라면 순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쭉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11명이라고 인원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에 대해서 오른쪽 출석부 보고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가정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속성 시트에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에 가셔서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품에서 미 레코드 소스를 선택하시고요. 속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안에다가 작성하십니다. 시작일 필드가 TXT 조회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종료일 필드가 TXT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은 자료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셀렉트 다 가져올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지금 교육과정 테이블로부터 교육과정 테이블로부터 가져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매열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시작일 필드가 시작일이 시작일이 TXT 조회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날짜 샵샵 안에다가 TXT 조회 시작일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그리고 크거나 같고 엔드가 되겠죠. 엔드 그 다음 종료일 필드가 종료일 필드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날짜를 입력하기에서 샵샵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TXT 조회 종료일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에 대해서 M% 연산자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TXT 조회 시작일 앞에서 M% 연산자 마찬가지로 M% 연산자 구분하시고 큰 따옴표 문 꺼서 작성을 하십니다. 다시 TXT 조회 종료일 다음에 앞뒤에 M%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TXT 조회 종료일 앞뒤에 M% TXT 조회 시작일 앞에 M% 앞뒤에 M% 들어가고요. 그 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하셨던 교육 가정폼을 오른쪽 닫기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가정폼을 열어서요. 여기에다가 날짜를 넣은 다음에 조회하면 그 날짜 해당한 내용만 표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1월달만 한번 볼까요? 2018년 01에서 31일까지만 조회하겠습니다. 조회하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2008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 안에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종료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가정별 신청자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출석부 CMD 출석부 버튼을 클릭할 때 속성 시트에 가셔서 CMD 출석부 확인하시고 클릭할 때니까 이벤트의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갑니다. 출석부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출석부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고 했습니다.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보고서잖아요. 리포트라고 하시고요. 보고서의 이름은 출석부입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앱뷰 퓨리뷰 입력하시고 필터 네임 없고요. 신표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코드 필드가 가정코드 필드가 누구랑 같냐 txt 가정코드랑 같냐라고 조건을 작성하는데 txt 가정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또 처리가 필요하시고요. 컨트롤에 대해서 n%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구분해 주시기에서 앞뒤에 n% 연산자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 작업하신 내용 저장 한번 하신 다음 우리 가정별 신청 현황에 가정코드 여기 c401에 대해서 출석부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c401에 해당한 내용만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현재 폼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회원 명단 그 다음에 교육 신청 테이블을 가져오십니다. 두개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문제에서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받아 해당 문자가 포함되는 회사 코드 회사들의 과정 코드 필드 개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명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회사명 그 다음 수강인원수는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수강인원수 따로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요약해서 개수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데이터가 많이 표시가 돼요. 물론 물론 이것은 수정하시면 되고요. 조건을 좀 작성하실 건데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받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명의 조건을 입력하는데 일부만 입력받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 별 그 다음 매개변수 값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매개변수 안에다가 조회할 이거를 조금 이렇게 크게 하시고요. 조회할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매개변수 앞뒤에 문자처리랑 M% 연산자 필요하고요. 구분하기에서 M% 연산자 문자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 회사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네요. 오름차순 정렬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쇼핑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렀을 때 명품 쇼핑 본범 홈쇼핑 신나쇼핑 네 맞고요. 오른쪽 개수도 맞아요. 이름만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코드가 아니라 수강인원수라고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쇼핑이라고 입력하고 이제 맞게 표시가 되는지 네 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쿼리 이름을 회사별 수강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가셔서 가져오실 내용은 회원 명단 그 다음에 교육 신청 테이블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사명이 있습니다. 회사 명단과 교육 신청 테이블을 이용하여 담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교육을 전혀 수강하지 않는 회원 명단을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원 명단에서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교육 신청에서는 조인된 필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 조인 속성을 바꾸신 다음에 우리 가정 코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쭉 보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그 다음 회사명 그 다음에 가정 코드 현재 회원 명단에선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근데 교육 신청이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혀 수강하지 않는 회원 명단만 이기찬 김인성 이렇게 비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즈널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교육 과정은 표시하지 않고요. 조건에다가 그냥 이즈널이라고만 작성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기에 가시면 이기찬부터 김인성에서 전체 데이터가 32건 문제에 나와 있는 레코드 32건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수정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변경한 내용 예 누르신 다음에 수강이력이 없는 회원이라고 쿼리를 저장합니다. 수강이력이 없는 회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쿼리인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셔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교육과정 가져오실 거고요. 교육신청 가져오실 겁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크로스텝을 먼저 클릭해 놓을까요? 왼쪽에 강사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사 코드는 크로스텝에서 핵머리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전체 수강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수강자수는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가정 코드를 가지고 핵머리글로 핵머리글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미수료 수료 연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교육 수료에 대해서 열머리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열머리글 그 다음 각각에 대해서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정 코드를 가지고 값을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우선은 해보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가정 코드 문제에서 강사 코드별 교육 수료별 가정 코드 필드의 개수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강사 코드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름을 미수료 수료 연기 그 다음 전체 레코드 수가 6개 맞고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핵머리글에 여기에다가 우리 표시되는 이름은 전체 신청자 수라고 입력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강사 코드 전체 신청자 수 미수료 수료 연기 전체 레코드 6개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작성한 커리를 강사별 이수현황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별 이수현황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전모의고사 1회 실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